여기 좀 마지막으로 할게요 이번에 지플렉스2 같은 경우에는 CES 10관왕을 바른 제품으로서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서 더 가볍고 더 날씬해진 이런 대화면에 5.5인치 화면에 나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뒤쪽에 보이시는 셀플링 기능으로 화면에 생활장기스나 아니면 스크래치 같은 거에 자동으로 복원이 되는 제품으로 항상 새 휴대폰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굳이 터치하거나 잠금을 풀어서 부재중 전화 문자를 확인하지 않으셔도 글랜스 뷰라고 해서 화면을 내리시면 시간이나 부재중 전화 문자 메시지 같은 것도 바로 확인 가능하시고요 우선은 디자인에 굉장히 초점을 맞춘 제품이고요 소비자의 니즈에 조금 맞춰서 더 맞춰서 그립감이나 아니면 사용 이런 거에 최대한 편리하고 사용하시기 편하게끔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